자, 그 다음에 주약신. 다시 또 한량없는 주약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길상주약신가. 아따, 첫 이름부터 너무 좋다. 길상. 좋게 아주 사람을 깨끗하게 가볍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음을 무겁고 고통스러운 걸 탁 털어버리는 것. 길상주약신가. 전단님 주약신가. 청정강명 주약신가. 명칭 보문 주약신이라. 자, 전단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히 아시다시피 주약신이라고 하는 약은 뭡니까?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단님이라고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는 거죠. 전단 나무 아래에 들어가면 뽕나무도 전단 향기 베기고 부들도 전단 향기 같이 베긴다. 전단은 아주 좋은 약을 상징하는 것처럼 연하죠. 향기롭게 사는 것. 청정강명 주약신이라. 아주 집착 없는 지혜로운 주약신. 청정강명이니까 어떤 이의 덕시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남을 치료해주면서도. 명칭 보문. 명칭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 왜 다문천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이란 이 말은 남들에게 많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 명칭, 일컬어진다고 하는 말은 유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말은 뭐가 유명하다는 말이에요? 공덕행을 많이 지어서 남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그래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남들에게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은 공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보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시방에다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자기가 아름답게 살아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칭 보문 주약신이라. 그 정도는 되죠. 남들에게 보약 같은 사람이 되느냐. 잘못해서 주약신이 되느냐. 주약신이 되느냐. 우리가 흔히 한의지에 가면, 정심지 초지에 가면 괴롭고 절고함이 하면 다 끊어진다 하거든요. 한의지. 기뻄이 막 솟아오른다고. 기뻄이 막 희열처럼 오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의지에 못 간 사람들은 어때죠? 한의지. 막 하를 내지. 하를 내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신병이요. 하를 내는 사람은 정신병이라. 지 마음의 탐심이 안 채워지면 하를 내게 되어 있고, 자기의 견해하고 맞지 않으면 하를 내잖아요.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애들 속법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정신이 됐든지 중이 됐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학자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하를 왜 내냐고 하를. 하내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스님 하 내던데요. 하 절대 안 낸다. 어떤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이상한 당신이 버릇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자가 회의에서 주지를 사는데 스님이 조실수님과 하시면 안 됩니까?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다가 방에서 또 들킨 거라. 스님 그 앞으로 내놔보세요. 어디에 없다. 뒤에 손이 그거 있네. 어디에 없다. 이 손 내놨다가 여기 없다 이거야. 뒤에 뻔히 있는 줄 아는데 도인이 되면 그 정도가 되는 거라. 뻔뻔스럽고 아주 대강백선임이고 대선사선임이 되노니까 해도 한 바가 정말 없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뭐 엄담 폐설을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도인처럼 느껴지니까 믿어버리니까 듣는 우리가 너무 고마운 거지. 잡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할 때는 그게 못된 짓이라. 그런데 원효선임이나 이런 분들을 해보면 이미 계행이라든지 경호선임 이런 분들을 다 졸업해버린 분들이라. 학교를 졸업한 분들한테는 그게 학칙이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법칙이 더 맞는 것이라. 그런데 그걸 갖다 서부를 했지 재매나 30cm 작아지고 메세지냐고 재냐고 우리가 다르게 되는 우리가 그 허물이지. 안 그러세요? 원효선임이나 경호선임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가고 좋은 점만 보면 되는 것이래. 명칭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난데없이 명칭이 마로 나오나 보문이 마로 나오나 하지만 공덕을 많이 짓고 덕을 많이 베풀어서 남들에게 이름이 칭송되고 일컬해지는 바들이다. 그 다음에 모공, 강명, 주약신이라. 모공에서도 강명이 막 솟아오르니까 모공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은 사사건 끝 전부 다 그렇게 아름다운 게 남을 세상을 병든 번뇌를 다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보치청정이라.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소인배가 작당하듯이 네 우리 편에다, 네 우리 편에다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자타일시, 성불돌아. 보치, 널리 다스린다. 어떻게? 청정, 응우소주, 이생기심. 청정은 허공처럼 여기에다 아무리 악역본드를 붙여도 허공에 이렇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공을 어떻게 할 게? 잡아 쬐 거예요? 어디 깨멜 거예요? 텅빈 마음을 청정이라 하는 거예요. 텅빈 마음. 전에서는. 그 다음에 대발후성 주약신가. 소곤소곤 되지 않는다. 사자호라예요. 대발후성은 사자가 사자호라 하면 왕 해버리고 나면 백수가 짭지거리 같은 잔머리 굴리는 여우 쪽제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뇌가 찢어져 버린다. 대발후성. 남의 번뇌의 병을 확 제대로 나서와 주는 거죠. 대발후성 주약신입니다. 그 다음엔 더 좋아요. 폐일, 강당, 주약신가. 어떤 책에는 폐목광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오자예요. 폐일광당. 그거는 줄 다섯 번 꺼야 돼요.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또 암환시럽 거로 두 번 꺼고 안 끊지. 다섯 번 꺼야 된다니까. 폐일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가려버릴 정도의 광당이에요. 태양이 다른 데서 가려지지 않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게 없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빛이 지금 좋고 있는데 여기 태양이 떠버리면 백천개의 등이 어떻게 무색해져 버린다. 태양이 탁 뜨면 대구시내, 부산시내, 서울시내 가로등이 전부 어떻게 해요? 빛을 동시에 잃어버릴 정도니까 폐강, 폐 등이라 폐 등 등불을 가려버릴 정도인데 그렇죠? 여기 폐일이니까 뭘 가려요? 햇빛마저 가려버리거든. 우리가 능은경 보면 어때요? 거친 번뇌는 이렇게 드러나가 있지만 작은 미세한 번뇌는 어디에 숨어요? 허공. 우와,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 허공에, 여기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미세먼지 아니라도, 그렇죠? 여기도 먼지 꽉 있다고, 이게. 미세먼지, 제8부동지의 무생법인 무분밀지에 올라갔을 때만이 햇빛이 쫙 들어와서 그 요동치는 먼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진하는 거, 진 있잖아요, 진. 우리가 속진, 번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 티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었어요? 요동치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쌓이면 때꾸정물이 되잖아요. 쌓인다, 그러니까 오온이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래부동, 명이부르다는데 먼지, 티끌, 번뇌는 어때요? 계속 생각이 움직인다, 요동치네. 먼지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일로 날아가다, 절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렇죠? 벌벌벌 날리고 지금 안 보이는 건 더 밝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진심이 되고, 방편심이 되고 나중에 업식심이 하나 남을 때 업식심을 타고 들어가는 미세유주 그때가 십지보살의 정발심이라고 하거든요 직심이 자라서 심심이 되고 심심이 자라서 강대심이 되는데 진심이 자라서 직심이 자라서 진심이 되고 심심이 자라서 방편심이 되고 그 다음에 업식심을 사로잡는 것을 미세유주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한 폐일강당쯤 돼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의 병을 알려고 하면 완전히 MRI처럼 찍어가지고 기계 있잖아요 확 스캔해버린 주약신이 있다는 거지 이런 정도의 사람은 한 팔찌 이상 보살 되는 거라 폐일강당 대단하죠 구질위에 배대를 해놨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게 뭐가 있어요? 빛이 심각 이제는 더 이상 강의할 것도 없어요 마음의 빛이라고 하는 건 만든 게 아니라 태양보다 우리 흔히 선어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층 개의 태양이 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환했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제를 모르지만 그런 말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분이 얼마나 참선하다 툭 터져버리고 나면 견성오도하면 한의심이 찼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100층 개의 태양보다 더 밝다 해버리거든 폐일강당할 때도 그 다음에 명견 시방 주약신이라 온 시방을 밝게 두루보는 나무 병을 다스리려면 편자가 하타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익기 명목이라 기운을 더해주고 익자 이래 보세요 익자 더할 익자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쵸 앞에 이렇게 물 숫자 붙여 보면 넘친 일자도 되고 그쵸 더한단 말은 무슨 뭘 더한단 말이에요 위에는 익자 밑에는 그런 명자죠 그런 명자에다가 위에 있는 건 무슨 자예요 물 숫자 물 숫자 그렇죠 물 수를 옆에 눕혀놨죠 물이 고봉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서 위로 찰랑찰랑 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할 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 보면 물이 요만큼 올라오잖아요 위에 그릇 명자 그릇 위에 물이 요만큼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게 뭔 자예요 익자 더할 익자 남 줄 때 요만큼 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요만큼 이익 되도록 주고 그리고 여기다 물 숫자 앞에 더 붙여 보면 물 넘칠 일자 해일 할 때 그쵸 참 별걸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여담인데 그래도 한번 알아놓는 거는 좋죠 익기 명목이라는 거는 기운이 찰찰찰 넘치도록 그쵸 남들에게 명목 환한 안목을 가진 주약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럴까요 주약신은 유독실이 뭐가 많이 붙었어요 눈, 목자가 많이 붙었네요 이와 같은 이들은 상소가 되어서 그 수가 할 양이 없었습니다 성품에는 모두 다 때꾸정물을 여의 가지고 인자함으로써 뭘 한다? 중생을 돕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대표적으로 주약신보다 더 강력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주가신이요 약은 어떤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해당하지만은 곡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주가신이 더 강력해요 이건 제 해석이니까 굳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 해석은 중요해요 길상 주약신의 찬탈이라 열애의 지혜의 불가사의하며 실지 다 안다 무엇을? 일체 중생심을 다 안다 능이 종종 방편력으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능이 각가지 방편의 힘으로 종종 방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각가지 방편이 있어요? 남을 아끼기 때문에 내 한 방편만 쓰면 이 사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과자를 만들어더라도 아이스크림을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드 아이스크림도 있고 월드콘도 있고 그저 바밤바도 있고 똑같은 거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떻게 바나나 뭐죠? 밥 한 밥 말고 먹어야지 메로나도 있고 색깔대로 모양대로 형태대로 맛대로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사람들 꼬셔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남에게 방편심으로 노란 거 좋아하는 사람 노란 거 주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 파란 거 주고 둥근 거 좋아하는 사람 둥근 거 주고 이게 방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편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심이라 대자 대비심이라 그래서 간센보살이 천수 천안이라 모든 것을 깨뚫어보는 지혜를 천안이라 하고 모든 자비로 품어주는 것을 천수라 하고 그죠? 천수 천안 그것도 어리석게 간센보살이 눈이 천 개나 되는데 뭐 손이 천 개나 되는데 이러면 그 천 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8만 4천 모다랍이다 그죠? 천 개는 천 개가 아니고 그것이 그것이라 한 개도 천 개 열 개도 천 개 만 개도 천 개 그 천 개는 그 천 개가 아니라 무량 무수를 천 개라는 거죠 무량 무수 방편 꼭 그 돌대가리 같은 사람은 천 개 간센보살이 이렇게 하면 한 4, 50개 한 100개 하면 조각을 더 못하잖아요 그죠? 왜 천 개인데 이렇게 천수 천하이로 해놓고 100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러면 각가지 능이 각가지 방편의 힘으로 저 중생의 한량 없는 고통을 소멸하시네 이게 불교의 가야 될 이들이 여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능력을 수행했는 거 가지고 뭐 하려고 참선은 왜 하죠? 일체 중생을 위하여 하원경을 왜 보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오늘 대구 왜 왔습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네가 뭐 일체 중생을 위하노? 저는 어릴 때 출가할 때는 한 23살 때 일기에 일어났어요 일체 중생을 제도 다 한다 용감하게 그 일기에 있어요 요새는 일체 중생을 다 제압한다 중생 제압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지금 절에서 자칫 살면 전부 중생 제압이에요 중생 제압 거들먹거리고 중생 제압이라니까 그게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잘 사시는 분들이 오늘 저기 봉화소 오신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른 선생님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맑은 데서 그래서 스님이 와가 있으면 또 우리는 또 저 스님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또 언젠가 또 한 번 또 어른 선생님 선지식 법문도 듣고 참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요 우리 학인 선생님들 보고 선지식 또 친견하러 숙제를 방학 때문에 저는 숙제를 꼭 줍니다 그 숙제가 반경 300킬로 이상 벗어나서 갔다 오기 봉정암 갔다 오기 하암 사찰 갔다 오기 아니요 학인 선생님들 내가 하고 있을 때 같이 있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수독사 어른 선생님들 또 소백산의 어른 선생님들 친견하고 오기 가긴 해 갔는데 친견이라니까 얼굴만 찍 보고 절 한 번 하고 와버린 거야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치? 그게 하루가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 돌 때가 아니다 그래 돌 때가 아니다 봉정 갔다 오라고 하니까 스님 왔습니다 인정샷 이래가지고 보내고는 백담사 쭉 가가지고 봉정에서 안 가고 돌아와 백담사 계곡에 사진이 있는데 봉정암 사진은 없는 거야 다 갔겠죠 그래 안 가면 강제라도 안 시키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꼭 걸 숙제는 거의 안 줘요 책일가는 숙제는 안 주고 반드시 그거 성지술래 있잖아요 하암반되면 하암사찰술래하고 사진반되면 선지식 어른 선생님들 여기저기 모시고 그렇게 하루 이틀 밥 먹고 그것이 이제 추억거리가 되라 이런 말인데 친견하고 오라고 할까요 친견 그래 끝 무슨 말씀하시던 안 계시던데 끝 그래도 그까지 갔다 오신 거면 추억이 되는 거라 그죠 그런데 그 길이 그 스님은 다시는 못 갈 길인 줄 잘 모르는 거라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래 이렇게 이렇게 행락을 떠났다가 다시는 그 길을 못 가고 그죠 금성에 죽는 거라 한 번 만났던 사람들 백 번 만나려면 일 년 동안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 선지식 만나더라도 몇 년 만나야 돼요 백 년 만나야 돼요 백 년 그러니까 일 년에 두 번 만나도 오십 년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못 본다 생각하면 돼요 그 선지식을 한 번 봤을 때 거기서 본 좀 뽑으려고 달게 들어야 돼요 어쩌든지 오늘 여서 스님한테 오늘 하루 이틀 사흘 쉴라고 왔다가 3년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버려야 돼요 좋으면 푹 앉아가지고 이것도 때가 아니다 싶으면 3년 살라고 갔다가 하루 만에 떠날 수도 있고 그죠 때가 맞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기약할 수도 있고 주약신은 마음의 병된 때를 여의고 인자함으로 중생을 돕는다 주약신은 미혹함을 조복받아서 법신을 돕는 행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신이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육신은 뭡니까 마음으로 조종되어지는 바깥에 드러난 사물의 형태 몸띠입니다 그죠 미혹함을 조복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병을 없애고 심성의 때를 여의는 것이며 착한 업을 지어서 법신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질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중생을 돕는 것이다 그 밑에 써놓으세요 무물이면 무성이다 오고 가는 선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성의가 없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요 이래가 입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성의가 있으면 물건도 거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알지요 내 마음 알지요 요새 없어 가지고 모른다 가라 그래가지고 또 그럽니다 꽃다발만 가져오면 그건 내 내 마자 죽습니다 앙콘은 어디 가노 반드시 꽃다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앙콘은 도노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필연적인 겁니다 상장을 줄 때 어릴 때 상장만 주는 게 상장은 상을 받았다고 하는 정표에 불과하고 상은 뭡니까 논을 주든지 밭을 주든지 말을 주든지 그 사람이 실생활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이룰 수 있는 걸 나라에서 상을 내리잖아요 그죠 상이라고 하는 금덩어리를 받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상이고 보상 배상을 받는 것이고 그걸 줬다고 증명하는 건 뭐예요 상장 상장만 줘놓고 상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지 않는 말이래 학교 졸업할 때도 부상으로 뭐 줍니다 하잖아요 그게 부상이에요 그게 상이고 이거는 상장이고 그래요 부상이 아닙니다 그거 실제 상이 뭐예요 연필 한 자루다 이게 실제 상이라 그러니까 무물이면 무성이다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는 법보시를 중요시는데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재보시가 제일이다 일단 중생들한테는 뭔 보시 재보시다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입법계품 보안보살장 엔트리 넘버 19번인가요 몇 번이지 그 보안보산은 일체 중생에게는 멀부터 병도 낳아줘야 되고 배고픈 것도 해결해줘야 되고 그죠 그걸 먼저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지 않으면 연후원 항사법계 무량 불자 등 동유하장 장엄해 동입보리 대도랑 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처음에는 뭡니까 참선자 의단독노 연불자 삼매현전 박복자 복덕구정 원행자 속덕기가 구속자 적덕해탈 뭐 이런 거 병고자 적덕해차 하잖아요 그죠 아프고 힘든 생멸법에 대해서 추건 앙고 어건 어건 억수로 원합니다 억수로 원합니다 몇 번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신 분들 뭐 어디 그 경거 보요법계 사생칠치 삼도팔란 사은삼육 일체 유정 무정 다 적덕 무생법인 도는 무생법인 극나광생 했잖아요 그죠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생축 망축 생멸법을 다 유의법 끝나고 난 뒤에 뭐합니까 무의법 추건합니다 무의법 그런 뒤에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연후원 항사법계 무량 불자 등 좀 힘이 있길라 동유 화장 장음 그죠 자기가 배고프고 먹고 사는데 찌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면 절대로 환경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거든 대근기나 들어오지 일반 사람들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민생고 해결이 문제잖아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뒤에 충분히 생필품은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고 연후에 그런 뒤 연후에 라고 환경이 나와요 보안보살장 이라 했습니다 어디에 이뻑게뻑 지말부패 찾아보세요 연후원 그런 뒤에 법원 알맞게 조금씩만 쓰레 조라 이라 법원 알맞게 조금씩만 제일 참선하는 것 중에서 제일 밑에 거 오정신관을 쓰라거든 거기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을 골잘내는 사람에게는 자비관을 산란사람에게는 수십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쳐서 조금씩만 해줘라 많이 해주면 중생들이 안 따라오거든 우리처럼 환경을 이만큼 할라 이라면 앵간한 근기가 돼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여우 쪽제비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등록만 해놓고도 들어왔다가도 눈이 안에 빠지더니 기가 터져뿐다니까 기에 피가 나쁜다 안 들린다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넣는 거 보니 재미가 없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악업장을 피하려면 재미가 있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주가 끝나고 10행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10행의 제1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한의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0지의 제1지로 뭐라 하죠 한의지라 이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추신수 위원진이 때린 메이저리그가 있어요 그죠 메이저리그 제일 밑에 거는 뭐가 있어요 일반 야구선수들 루키 유망주들 그죠 유망주들이 뛰는 게 십신설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기초적인 설법 그게 일반 대중적으로 아주 그거 야구선수기는 선수지만은 실제적으로 프로선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것이 십신설법 이라면 비유는 다 똑같이 돼가 있어요 우리 메이저리그 아시는 분이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싱글 A가 있어요 그죠 이건 10주요 조금 전까지 끝난 거 예 그 다음에 더블 A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나오는 십행이에요 그 다음에 트리플 A는 십해양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저 중에 메이저리그로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메이저 추신수나 완전 전문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쯤 되면 십지보살이요 그중에서 무생법위를 통과해버리면 이지로 같은 사람들 예 또 잘 던지는 누가 있지 컷쇼 마이 컷쇼 컷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메이저 중에 축구로 치면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로 보면 팔찌 이상의 보살들 축구로 보면 그렇게 비유하면 돼요 노래 같은 것도 등급 있어요 아리랑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노래도 곡이 나와가지고 유행 한 번도 못하고 시들어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고 나나 무숙꾸리가 불렸던 거 리벤버 이런 것들은 3억장씩 이렇게 팔리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팔찌 보살이야 팔찌 보살 진짜라니까 아리랑 같은 거 이런 거는 팔찌 보살 하환경 같은 거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제 의견이니까 굳이 담아둘 건 없어요 노래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겁이 다르다니까요 큰 게 오래 살겠어요 작은 게 오래 살겠어요 큰 거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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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다가는 고양이 오래 살고 고양이보다는 범이 오래 살게 되겠어요 참새보다는 비둘기가 오래 살고 비둘기보다는 항새가 더 오래 살아요 큰 게 오래 살게요 큰 게 사람도 마음을 작게 쓰는 사람보다 크게 쓰는 사람이 오래오래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소가 오래 살겠어요 염소가 오래 살겠어요 코끼리가 오래 살겠어요 돼지가 오래 살겠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거 뭐에 비례한다 덩치에 비례한다 고래가 오래 살겠어요 메르치가 오래 살겠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도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렇게 잘 쇠가리만큼 사는 사람들 쇠가리 아세요? 이제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만큼 놔두고 지금 주가신을 한희행이라 했습니다 한희행 한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고통의 반대말 고통이 떨어지고 이고 등락의 첫발이 한희행입니다 나중에 메이제 중에 메이제가 되면 뭐가 돼야 되고 한희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앞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초발심 주라고 배웠죠 나중에 시평 안 가면 이 일체 뭐라고 하죠? 이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 이름이 길어요 구호한다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 이중생상 해양 중생상이란 걸 떠나서 모든 중생을 구호한다는 게 1번이에요 그죠? 그게 초발심이고 한희행이고 한희지고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 이게 시평양품의 제1번이거든요 이름이 길죠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생의 십바라밀이 있고 그걸 십신이라고 한다 초등학생의 십바라밀이 있고 중학생의 십바라밀이 있고 고등학생의 십바라밀이 대학생의 십바라밀이 전문가의 십바라밀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의 십바라밀이 뭐예요? 십지보살 거기서부터 성인이라고 한다 그때 발심을 해야 된대요 그때 처음으로 오원이 개공하는 거 딱 끊어지는 단계가 십지의 한의지거든 초지의 한의지 그 부분을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된자인지 고추자인지 구분 못하면서 경전 보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그거 딱 잘라놨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편적으로는 다 맞다 특수적으로는 그 얘기도 해놨거든 육조선님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알아들어서 끝인 사람도 있지만 해줘도 모른 사람도 있지만 양단을 빼버리고 중간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쓸어놓은 게 뭐예요? 경전이 돼 그죠? 그들의 이름은 주가시는 곡식입니다 유연 성미 처음부터는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곡식은 어때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먹는 음식이라서 그죠? 성미라고 하는 거는 아도 맛있어야 되고 어른도 맛있어야 되고 남녀노소 빈부기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맛있어야 수성한 맛이다 옛날 사람도 맛있고 현재 사람도 맛있어야 돼요 꿀맛이어야 돼요 그죠? 이것이 유연 성미라 공통적으로 다 맛있기 때문에 수성한 맛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먹어도 맛있어야 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한 것이 주가시느라 그러면 남들에게 곡식이 될 만한 사람은 정신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네 구절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유연해야 된다 유연한 사람들은 선정산매가 깊은 사람일수록 정신상태가 고집스러울까요? 유연할까요? 아주 유연해서 물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연한 탄력이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건 산매의 힘이다 그러니까 산매의 힘이 있으면 호련이 넓어져 버려요 이것도 입법개품 그대로 나와요 하원경에 산매력이 없는 사람은 장 세 사람이 앉는 자리에 세 사람이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매력이 깊은 사람은 세 사람이 앉는 자리에 10만 명이 들어와도 그 유마방이 돼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쪽은 이 소갈딱지 속에서 일념 속에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봐요 불가사의하게 된다고 그거는 오직 산매의 힘이라 본정신력이라 거기서 유연성미를 보고 시화정강주화시네 때에 맞춰서 피는 꽃이에요 가을 국화는 언제 피해요? 남보다 삭은 일찍이 동지 섯달에 삭이 국화 났어요 그죠? 봄에 남보다 삭이 일찍이 나도 봄에 절대 국화가 꽃을 피면 안 돼 그건 국화 아니야 여름에 꽃을 안 피해요 다른 거 다 피어도 국화는 언제 피해요? 가을에 찬설이 내렸을 때 대기 만성으로 열 달을 꽉 채워서 피는 거예요 걔는 국화보다 늦게 피어난 애들 지금 많이 피잖아요 지금 우리 한 것들 걔들아 국화하고 같이 막 먹으려면 안 돼 국화는 지금도 꼭다리 비벼보면 뭐가 있어요? 향기가 진해요 국화 꼭다리 있죠? 지금 비벼보세요 향기가 진하다니까 빼짝 마른 국화의 향기가 중도 딱 만져봐서 저 사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벼봤을 때 법문 한번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의 향기가 나요 즉 비벼봤는데 이상하게 맛도 없으면 골치 아픈 것이래요 국화 빼짝 마른 꽃잎도 없는 거 있잖아요 꽃토리 국화 잎사귀도 지금 훑어가지고 한번 비벼보시라니까 숙이나 뭐가 있겠어요? 향기 진합니다 생화보다 더 진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국 요양이라고 시동국가 향기 넉넉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죠 시화정강이라 때 맞춰서 피는 꽃 그리고 집착 없는 지혜강명 정강 주가신과 생력 용근 우리 육체적인 것을 아주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곡식 사람이 어디 섞일 수 있을 만큼 정신세계를 북돋아주는 주가신 그 다음에 정장 정기 정기를 정장시켜주는 주가신 보생 근과 널리 뿌리와 과일을 보생 근기 널리 내는 거 뿌리하고 가위 뿌리가 깊을수록 과일이 더 단맛이 나겠죠 열매가 보생 근과 주가신 포도 한 송이 저번에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전북 고창에서 몇 송이 달았어요? 4,500 송이 포도 한 그루 나무가 몇 개 달았어요? 송이를 4,500 개 달았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얘기해요 KBS에서 했잖아요 지금 포도 나무 하나가 4,500 송이 다는 게 낫겠어요? 이 인간 하나가 3,000년을 거슬러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4,500 송이 포도는 포도도 아니다 그죠? 한 인간이 성불해가지고 몇 송이 도대체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 깎고 출구해서 서가모니의 뒤를 따라가고 있냐고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것도 눈물겹도록 수행하잖아요 수행 안 한 사람 빼고 하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냐고 그죠? 티베스로 중국으로 서양으로 동서양으로 해서 현대로 지금으로 한 사람이 깊은 보호생 널리 그거 뿌리를 깊이 심어버리니까 그 부처님의 결과물이 이리 많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사가가 유명해가지고 수다원가 사다함가 안아함가 아라함가 사가 아이가 사가 말하는 게 지금 강의하니까 말하지만 평소에 말이 끊어져야 수다가 끊어져야 수다함이거든 말이 끊어지는 건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잡념이 끊어진 사람 점잖은 사람들이 처음에 수다원가를 갈 수 있는 첫째 길이 수다원가 가면 그걸 한의지라고 그래요 한의지 그 다음에 난 많이 사다주면 사다함가 많이 베풀어주고 진짜라니까요 알똥머똥머똥면서 어느 정도 안아함 되면 아는 채 하고 이러면 그때 안아함 가요 다 알아버리면 무학이라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난 알아요 알아한가 되는 거야 왜 웃는 게 수다가 끊어지고 많이 사다주고 어느 정도 알아지고 아나 모르나 안다 이러면 아나함 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알아보면 아라함 가 되면 난 알아요 농담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다 뼛속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거에 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거에 뒀던지 안 뒀던지 다 흠한 얘기라 사실은 묘음 환계라 묘하게 장음하고 고리를 두르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생긴 주가실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 다음에 윤택 정하라 먹고 살찌고 사람을 촉촉하게 해주고 아주 윤기 있게 해주고 기름지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꽃 잡티끌이 없는 거 그러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이름만 잃어도 우리가 성부를 하는 거예요 성취 묘향이라 냄새 맡아봤는데 과일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곡식의 냄새가 똥굴레 안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부드럽고 묘향을 성취하고 묘향산이 어디서 낳는 그 이름이요 세주 묘음품이 나오는 산이름이 묘향산이다 묘향산은 무슨 절이 있어요 보현사 보현사가 있는거지 보현사 여기 어디에요 아미산 묘향산이다 견자애락 보는 사람이 다 애락이라 좋아해야 돼 보면서 눈살 찌뻐리고 그냥 외면하고 이런게 아니라 견자애락이라고 하는거는 그 사람의 공덕이 많고 뭐 하나님 내는데 떡이라도 하나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늘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이구 정강 주가신이라 때꾸정물이 빠져가지고 아주 깨끗한 지혜강명이 있는 주가신이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또 한량없이 많은데 모두 다 다 무엇을 큰 한의행을 성취하였다 한의행을 성취했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수고스럽다 고생스럽다 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서 오온이 개공한 상태로 점점 갔다 이거죠 유연성미 주가신의 찬탄이라 일체중생함구호를 어디하고 배대시켜야 돼요 구호일체중생이중생상해양 10회항품의 제일 몇 번째로 했어요 엔트리 남바 1번 그죠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초발심주가 이것이고 한의행이 이것이고 또 그 뭐죠 구호일체중생이중생사해양이 이것이고 또 십지의 한의지가 이것이고 똑같이 맥락이 연결됐습니다 그럼 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보시바라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시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행은 보시바라밀이요 뒤에 요익행은 지게바라밀이고 그렇게 배대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안락을 주어서 빠짐이 없네 그 답이 나왔죠 일체중생을 다 구호해서 모두 다에게 안락을 주어서 빠짐이 없네 보시 중에 또 십바라밀이 있고 다 있는 거지만은 유독히 꼽아라 하면 그렇게 꼽죠 저기 십지보사로 가면 그런 납니다 제1지에서는 다른 행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뭘 행한다 보시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섭법에서는 보시섭과 에어섭을 겸수하고 나머지 바라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래 해놨거든요 나중에 십지품 볼 때 보면 다 그렇게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주가신은 부드럽고 맛난 곡식처럼 줄인 중생의 허기를 달랜다 주가신의 가짜는 곧 곡식을 말한다 바라밀행의 범미로서 법의 양식으로서 남을 도와서 이롭게 하는 것을 표한다 빛을 받고 자라는 곡식은 광명의 집합체이다 저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가 태양 속에서 자랐다 빛이 없으면 곡식을 어떻게 연결겠냐고 또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연결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연결겠어요 또 어떤 의미를 보면 약초보다 더 귀한 것이며 모두에게 필수불가격이란 요소이면서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까 생력용건이라든지 정장정기라든지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이 우리가 곡식이다 내가 남들에게 양식이 될 만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주가신을 잃는 의미가 돼서 내 인데 뭘 심어요? 내 마음에 주가신을 심어버리고 주약신을 심어버리고 오늘 주산신을 심고 주지신을 심어서 내가 이와 같이 그걸 닮아간다 이런 뜻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파일 잘 세시고요 푹 쉬십시오